펑커원, 펑커원, 펑커원 특강 진짜 박수 잘 치세요 아 저 방금 잠깐 나오다가 얼핏 거울을 봤는데 점점 새드니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는 너무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면 안 돼요 그걸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데 서로 얼마나 웃었던지 내가 봐도 너무 늘어져서 끌려갈 때는 아침에 못 일어나는 나를 깨우는 가족들의 모습하고 어찌나 우울해도 되는지 빨리 머리를 길어서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야겠어요 우울해지네요 이번에는 좀 우울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고민 중에 또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또 불필요하고 쓸데기 없는 고민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상담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기껏 뭐 이거 물어보고 저러고 물어보고 자기 거 막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뭐 또 궁금하신 게 없습니까? 그럼 꼭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부모님 건강? 마지막에 부모님 건강은 자 다 물어봤어요 직장도 물어봤고 연애도 물어봤고 뭐 자기 인생은 왜 이러냐 막 말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부모님 건강은 어떠실까요? 이건 왜 물어봤을까요? 정말 건강에 걱정이 됐을까요? 여기에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솔까말 부모님의 건강이 나의 인생을 방해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가 요만큼이라도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님이 건강하다라는 건 뭐죠? 내가 어떠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전제할 수 있고 부모님이 건강하다라는 건 내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뭐 호구냐? 호구시잖아요 솔직히 호구익을 자처하시고 안 그러신 저희 집에 권여사님도 계시지만 어쨌건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가족은 이미 조직 중에서도 가장 강한 조직이고 이 승진도 퇴직도 없는 불변의 직장과도 같다는 늘 이 보이지 않는 서열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경제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힘의 중심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 자리는 이직하거나 뭐 퇴직할 수 없다라는 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팔순이 많이 넘으셨는데 그 집에 막내딸이거든요 이제 쉬운이 다 돼가는데 막내딸이에요 집에 가면 막내 노릇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 개다리 춤을 추지는 않겠지만 정말 한 10년 전까지도 개다리 춤급에 준하는 이 조커 노릇을 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부모님 뭐 형제들 입장에서는 막내는 막내고 첫째는 첫째고 뭐 또 둘째는 둘째고 아들이면 또 아들이고 장남이면 또 장남이고 그리고 뭐 이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막 생깁니다 그 역할을 조금만이라도 이탈하려고 그러면 막 온 가족이 떼로 달려들어요 승냥이 마냥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 나도 이제 다 컸고 아니 노초녀가 매번 명절에 가가지고 그것도 참 힘들어요 어머님 그렇지 않겠어요? 노초녀가 시인이 다 된 노초녀가 어느 날짜에 추석에 가야 될지 솔직히 좀 막막해요 전날 가서 새언니랑 같이 전을 붙여야 될지 나도 모른 척하고 언니랑 형부가 저기 시댁 갔다 온다면 우리 집에 갈 때 낑겨서 와야 될지 그래서 저는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으라고 해요 할 것도 없지 않느냐 물론 없지만 그렇다고 아 이젠 뭐 친구들이 뭐 집에도 안 가고 뭐 이런 친구들도 점점 늘어나요 제 주변에 이 독고 노초녀들이 그래서 이제 나도 그 틈에 껴서 명절에 뭐 같이 좀 이렇게 외로운 친구들하고 지내야지라고 해도 늘 전화가 오죠 빨리 왜 안 오냐 떡은 왜 안 맞췄냐 몇 킬로 사 올 거냐 뭐 준비해서 가면은 또 가려고 그러면 언니랑 형부는 되는데 어딜 가냐 또 언니랑 형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가려고 그러면 너 내일 뭐 할 것도 없는데 더 자고 가라 뒷마무리 이제 또 하고 가라는 거 그걸 저도 한 20몇 년을 밖에 나가서 살면서도 그걸 하면서 이 굴레는 언제쯤 벗어날까 참 나도 답이 없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하긴 했지만 그런 내 포지셔닝과 내가 사회에서 내가 갖는 모습 그리고 나만의 어떤 정체성 사춘기 이후로 발달된 삐뚤어진 내 모습 이게 다 하나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부터 가족끼리 만나면 정신분열증을 서로 일으키는 거죠 내 이 모습은 내가 아닌데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앞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형제가 기억하는 내 모습은 또 다르고 각자의 고민들을 갖고 와서 이제 한 번에 펼쳐져서 이제 모든 분출이 시작되는 게 명절이라고 하죠 민족 대이동이 아니고 민족 대폭발 그래서 뭐 많이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다정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언컨대 한 70% 이상은 대부분 명절날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집은 저희 집 아니여러면 그분이 독재자일 확률이 너무 높고요 관심이 없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어쨌건 이 가족이라는 이 안에서의 고민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해결이 될 것 같으냐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 내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일단 아주 간단한 고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딸이 있고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한 27살에 긴 모양입니다 이제 사립학교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11살 차이는 한 남자분과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나이 차이가 있어서 좀 부담은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과 가깝게 지냈는데 보통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도 이럴 때 초기 발동합니다 희한해요 저도 똑같이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도 조금 남자랑 딴짓하고 들어온 날은 엄마가 열같이 화를 내면서 뚜들겨 패시더라고요 맞으면서도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알지? 희한하네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분명히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갔는데 딱 그날만 꼭 남자친구랑 외박을 한 날은 이상하게 제가 2, 3일 동안 술 먹고 안 들어갈 때도 많았는데 이상하게 일찍 들어갔는데 뚜들겨 펼 때가 있어요 엄마는 냄새가 나나?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뭔가 초기 발동하셔서 KTX를 타시고 서울로 득달같이 오십니다 올라오셔서 그냥 가볍게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때까지는 보통 이 상황을 거부하고 싶을 때 이제 어머니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 좋은 친구구나 막 이러고 넘어가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다시 오셔서 그 남자 선생님과 관계가 깊은 관계라는 걸 확인하시고는 이제 난리를 치셨습니다 이 난리라는 단어에 많은 것들이 상상이 가죠 뭐 엄청난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와 몇 주를 이렇게 실강의를 하고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어쩌겠다 저쩌겠다 이제 협박을 하십니다 어머니와 만난 후로 그 남자와 저도 그만 만나겠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좀 남자분한테 서로 미련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설득되면 인정을 하면 우리도 새롭게 설득을 해보고 해보자 라고 남자분이 말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럼 또 다른 카드를 내미십니다 두 달 동안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와서 마음을 한번 일단 정리를 해봐라 그러고도 이 남자가 안 잊어지면 다시 만나라라는 상황이라는 카드를 내밉니다 여러분들 이런 카드는 페이크죠 예 일단 너 기어 내려와봐라 그리고 그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걸 이미 어머니 그 오랜 시절 과거에 본인의 이제 어머니한테 당했던 그대로 또는 그러한 어떤 경험적 경험으로 따님을 이끕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품에 들어오면 많이 잊혀질 수 있을 거다 뭐 어떻게 그때까지 가서도 이 따님이 머리를 깎여가면서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겠어요 일단 이 카드를 이 따님이 덥석 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싶어했던 그 직장 관두고 신뢰는 가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믿어보기로 하고 여기서부터 따님의 인생은 멸투도 망이 되죠 처음으로 오래 있어보고 싶은 그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나왔대요 근데 제가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학교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 선생님과 만났다는 그래서 학교도 간뒀는데 교장이 불러가지고 문책도 당했대요 자 이건 뭐죠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이 되는 순간이 왔어요 연애했다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남아있는 남자 선생님이 매우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그 남자분도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이 소문을 낸 사람은 처음에 저희 어머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사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딸은 지금 계속 어머니를 믿고 싶어요 아무 어떤 정황을 봐도 그 남자가 퍼뜨리진 않았겠죠 남자 어머니가 퍼뜨릴리도 만모하고 여기서 범인은 어머니신데 그래도 딸은 계속 믿어요 어머니가 내밀 모든 카드를 일단 다 족족족 물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시지만 전 어머니의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직도 밉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머니께서 그 남자에게 다시는 저를 만나지 않고 다시 만날 시에는 파멸시켜 버리겠다는 각소도 받으셨다더군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나올 만한 지금은 직장도 그만두고 결국 그 남자와도 연락 없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처음엔 죽을 것 같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숨은 쉴만 합니다 어머니가 노린 게 이거예요 하지만 전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기 싫고 얼굴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를 대할 자신이 없네요 제가 효가 부족하고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인가요 그냥 알려고도 하지 말고 어머니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라지만 전 어머니가 밉습니다 어머니와 전 어찌해야 하나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걸 읽으면서 그런데 이 따님은 과연 정말 이 남자분과 정말 사랑을 했겠죠 사랑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실까 그게 궁금해요 너무 싫었고 할 수 없었고 그래도 한 번은 믿어보고 싶었고 그래도 이번이 넘어가면 계속 그러면서 양보합니다 자기 선택을 계속 유보하고 어머니 말을 계속 따라요 그러면서도 고민해요 효가 부족하고 도대체 효가 뭔가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효인가요 그리고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인가요 뭘 더 이해해야 되나요 그냥 알려고도 하지 말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는 행복할 것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 따님이 효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히 저는 이분의 생각이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이 여자분은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어머니 반대하면 하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듭니다 이미 7억 원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요 이 여자분이 말했어요 처음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숨 쉴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괜찮아지면 어머니 말이 맞았다라고 동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거는 어머님이 옳아서가 아니고 본인이 판단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밖의 논리에 어차피 계속 순응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부딪히지 않는 거가 이 사람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지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지금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따님은 어머니와 가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게 핵심적인 행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또 이분은 어머니가 밉대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따님 중에 손을 내가 들고 있지만 저도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지금도 미워합니다 아직도 앙금이 너무 많고요 어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결핍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찾으려고 저도 이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뭐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왜 난 남자가 없을까 이거 고민하느라고 상담 공부한 게 아니고요 저도 어머니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 부모 자식 형제와의 갈등이 너무 괴로워서 가족병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했어요 왜 왜 이 사람들과 내가 가족이 됐을까 물론 사랑하기도 하고 많이 의지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면서도 진짜 이 가족이 아니었으면 난 정말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이 가족은 박정희라고 생각하고 그나마도 이렇게 내가 산 거는 이 가족 때문이라고 믿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하면서 느끼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요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기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엄마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했다고 갑자기 엄마 너무 나빠하고 미워하게 될까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부모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근데 그 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건 그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상황도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무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가족이면 다 잘 맞아야 됩니까? 한 된장찌개에 숟가락 꽂고 먹었다고 해서 다 한마음 한뜻이었을까요?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가족에서 디글디글 살고 있는 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 외모가 좀 비슷해서 익숙한 건 분명히 있지만 철저하게 가족으로 엮였다라는 거 빼고는 닮은 게 한구석도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 어머니 거 열심히 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진짜 전국 4방 8방에 답답해서 다닌 점집에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저와 어머니의 관계였어요 가족과의 관계 이 뒤에 보면 고민 하나가 있는데 혼자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어머님을 케어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유학 가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따님의 이야기도 또 있어요 이게 가족의 병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미워하지도 않았었는데 또 병을 얻고 있잖아요 이분은 어머니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어서 미워하고 있지만 너무 좋은 상황에서 못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는 딜레마가 또 아버지예요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강한데 또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또 심해요 저는 뭐 엄마 딸이라고 하고 엄마랑 손잡고 백화점에 가고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는데 아빠랑은 맨날 커피숍 가고 둘이 맨날 전화해서 I love you 막 이러고 파파걸이라고 하죠 저는 아버지랑 한 방에서 자도 엄마랑 한 방에서 못 잤어요 예 뭐 엄마도 걸그쳐 하셨고 그럴 정도로 딜레마가 있는 거죠 내가 엄마 무시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발목을 잡고 그리고 또 이것도 좀 무시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지만 항상 안 됐었던 게 가족 탓을 엄청 댔거든요 아까 저는 왜 이러고 사나요 많은 고민을 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답답하다는 20대 30대에서 그 고민들을 제대로 시작한 것도 제가 가족이라는 거에서 객관화된 다음부터였어요 그러기 전에는 항상 뭐든지 가족 탓이었죠 집안이 망해서 그래서 내가 학교를 제대로 못 갔고 오빠가 승질이 들어서 딸랑 동생을 이렇게 해서 뭐 뚫어지지 못해서 아빠가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엄마가 날 족쳐서 뭐 언니가 뭐 뭐야 돈 빌려가서 안 갚아서 모든 게 그냥 내가 안 되는 이유가 가족의 그냥 다발로 있는 거죠 거의 꽃다발 수준이에요 그런 이런 화수분 같은 문제를 안고 계속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근본적으로 제일 싫었죠 그리고 그걸 매우 핑계대는 것 자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를 원하면서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도 사는 게 힘든데 미워하면서 사는 건 더 힘들거든요 한 집에서 같이 안 살더라도 이렇게 떨어져 살더라도 어머니를 뭐 또는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건 정말 이 여기 안에 늘 돌덩이 하나를 얹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여기 계시다면 정말 나가서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여기에 짐이라는 걸 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 미움은 이제 안 없어지거든요 그냥 친구랑 만나다가 배신해서 제가 미워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잊혀지는데요 이 정도는 왜 안 잊혀지냐면요 내 삶에 정말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끝까지 건드리는 게 서로 가족이에요 내가 사귀는 남자 아니 내가 사귀는 내 친구가 사귀는 남자가 너무 나쁜 놈이라고 내가 가서 협박하고 이럴 수는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가끔인데 그냥 미친 거죠 근데 가족이 그랬다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동일한 유전자이고 나여야 하는 가족이 나한테 끝까지 칼을 쑤셔 넣는 사람이 되고 있으니까 당황스러우면서도 방어도 못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맘충도 아니고 그렇게 끝까지 서로 관여하는 거 나는 그럼 안 그랬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대바라진 소리 어머니한테 많이 했죠 당연히 엄마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엄마도 엄마한테 저도 쑤셔 댔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나이가 되고 이제 어머니 나이뻘이 되니까 당연한 건 아니네 나 같아도 귀찮겠네 이런 생각은 들죠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엄마가 엄마 자신을 잘 알았으면 좀 더 다른 길을 선택했을 텐데 그 시대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사랑하거나 마음이 편해진 건 아닙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안 내려가는 체증처럼 이 따님 같은 경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미움이 쌓여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작 증상을 일으킬 때마다 속매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 연애하는 남자가 변심을 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나 보다 더 힘들죠 이분한테 위로는 아니지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는 이분처럼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에 너무너무 뜨거운 돌을 얹고 떼지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공부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상담한 알량한 그 안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미워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할 순 없고요 또 반대로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래 효도해야지 사랑해야지 여기까지는 오버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제든 미워할 권리 있고 사랑하지 않을 이유 있어요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아니요 부모고 자식이 아니고 사람들은 마음의 마음이고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려고 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사랑하려고 애도 쓰지 마시고 혹은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죄책감에 시달리시도 마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지켜야 돼요 룰이 있어요 충돌은 피하세요 치고받고 싸울 일도 아니고 거기다가 퍼버봤자 돌아오는 건 뭐죠? 어렸을 때 엄마한테 퍼버면 돌아오는 건 맞는 거고 용돈 끊기는 거고 커서 돌아오는 거는 약한 부모를 이제 늙어가는 부모를 학대하는 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싼 듯할까요? 어 이제 그래 늙어서 한번 내가 해보자고 그런 마음으로 너무 해보면 해대면 시원할까요? 엄마 어렸을 때 나한테 했던 거 내가 지금 확 해버려야지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오빠가 하도 저를 구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크면 너 내가 그럴 거야 그랬는데 계속 약자는 약자예요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 멈추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사랑하려고 어거지로 노력하지 마시고요 대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무거워하시거나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충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원하지 않는 말이 오고 간 상황을 안 일으키게만 노력하시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내가 한마디 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오는 말은 항상 패턴화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느 딱 시점에 가서 트리거가 돼서 뭐 난리벗고가 나는 그 순서를 그대로 A, B, C, D를 거쳐서 매번 싸우는 게 가족이거든요 결혼하신 부부도 똑같아요 그냥 오고 가는 말싸움이 점점점 진화돼서 매일 큰 싸움이 되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 고리를 끊으셔야 되세요 사이가 안 좋은 어머니세요 내가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또 나한테 심한 소리를 합니다 한 번만 참으세요 한 번 참으면 엄마 왜 그러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그럼 저쪽에서 수그러질 줄 알죠 더 심해집니다 이게 내 말을 말같이 않나 더 난리가 칩니다 한 번 더 수그리세요 그러면 수그러질까요 아니요 더 심하게 난리를 칩니다 세 번째까지 참으시면 저쪽이 기운이 떨어져서 외만합니다 응대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요 내가 싸움을 거절해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싸운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냥 미워하세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미워하세요 이유 있어요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지만 싸울 이유는 아니고 부딪혀야 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싸우고 부딪히는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어떤 상황을 일으키냐면요 직장을 관두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고향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요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느라 내 현실은 초토화가 된다라는 거죠 남의 집에 불이 났다고 불구경하고 있는 거 알고 보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가족과의 싸움은 꺼지지 않는 진화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거기에서 빨리 멀찌감치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불과 현실감도 없고 정체도 모를 불과 싸우는 거를 중단하시는 거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다면 내 현실에 빨리 적응하려고 애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 더 이상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데 열성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이렇게 살아봤자 뭐해 날 뭘 하든 엄마가 다 거부하고 거절할 건데 100번 거절을 하고 100번 까이고 100번 엄마가 옳다 싫다 하더라도 100번 기어나가서 내 삶을 찾아야죠 절대로 안 찾습니다 이 어머니 절대로 마음에 들 일도 없을 거예요 이미 태생이 이 딸을 못 믿어요 그렇게 마구마구 그 딸이 사귀는 남자를 집 밟아도 된다라고 딸을 이미 규정했는데 이 어머니가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내가 붙잡을 지푸라기가 저 세상 밖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죠 빨리 독립 여러분 엄마랑 시집 갈 때 되면 그러죠 엄마랑 많이 싸우죠 엄마랑 많이 싸워서 시집을 가는지 시집 갈 때가 돼서 엄마랑 많이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따님과 어머니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중내산하면서 어머니도 볼 때마다 시집 안 가냐 등짝만 봐도 때리고 싶고 그렇다고 그래요 시집 못 보내서 난리고 마음의 짐인 것 같고 본인 마음의 짐을 딴 집에 가가지고 더 큰 짐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결국에 이 친구분은 이 병 중의 병 가족이라는 불치병을 얻으신 거고 불치병은 고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데 잘 다스려야 됩니다 번지지 않게 다른 걸로 이 미움이 다른 사람한테 전이 되지 않고 이 미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도 막지 않아야 되려면 충돌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쁜 기억을 없애시고 빨리 그 에너지로 지금 잘린 직장 말고 다른 직장 구해서 선생 하셨다면서요 다시 노력하셔서 그 잡을 가지시고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시는 거 빨리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죠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요 어찌해야 되나요 어찌하겠냐 살기 위해서 이 미움은 안고 갑니다 가족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안고 지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무게에 짓눌릴 수는 있겠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장하게도 그 짐을 겉든하게 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는 있어요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헐헐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뭐 그럼 외국은 부모랑 자식하고 독립적이어가지고 쿨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외국도 똑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외국에 사는 친구들 다 보면 똑같은 부모와 가족 이 가족의 병 병 중의 병을 다 앓고 살아요 좀 더 그 방식이 합리적일 뿐이지 여기에서 자유로운 생명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그게 서로의 가장 가까우면서 가족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정글에 가까워요 우리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나이 최초의 적은 형제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바나나 10개를 온전히 나 혼자 먹어보는 그 바나나 형제들 있잖아요 얘네들 갈갈이 찢어지지 않고 내가 온전히 먹는 게 나의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형제가 많진 않은데 언니 오빠가 나이가 많고 내가 상대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뭐 귤이 오건 뭐건 먹을 게 부족한 집안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좀 막 이렇게 빼앗겨 가지고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제일 처참했던 게 화장실에 가서 혼자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오빠가 하도 뺏어 먹어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귤 하나 깨먹고 바나나 까먹고 이러면서 울면서 오빠는 밖에서 문 열을 안고 그러고 그런데도 막 하고 하고 먹으면서 신맛과 단맛을 동시에 오가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게 너무 처참하지 않아요 지금은 웃자지만 그때는 정말 서러웠어요 나중에 크면은 바나나 10개를 혼자 다 먹어야지 오빠 아직도 그래요 너 바나나 더 안 먹냐? 그러면 때려 죽이고 싶죠 결국에 그래서 저는 포도를 싫어해요 오빠가 포도를 좋아하는데 포도를 이렇게 한 달 한 알 먹잖아요 근데 오빠는 입에 이렇게 넣고 털더라고요 먹을 시기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껍질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맨날 오빠랑 싸워서 이 형제라는 거는 결국엔 내가 받아야 되는 부모님의 사랑과 이 먹이를 놓고 싸우는 치열한 거기다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이걸 넘어가면 또 저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계급사회 중에서도 최고로 막 가는 계급사회예요 막내는 배가 들거풉니까? 뭐 장남은 뭐 어떻게 좋은 것만 처리기려고 그러세요 아우 아주 오빠 그 숟가락에 올라가는 그 밥 숟가락에 올라가는 고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쓰리죠 저희 집이 이제 귀남이와 후남이 집안이었거든요 예 오빠는 이제 귀남이고 저희 오빠는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가 뭔지도 모르셨던 분이셨으니까 예 40정까지는 결국은 딸들은 이제 시다발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안에 많이 부딪혔었죠 언니는 그래도 순종적이었는데 저는 또 근성이 어릴 때부터 빨갱이다 보니까 왜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꼭 맞고 해야겠냐 그러게 말이에요 뭐 이러고 꼭 맞고 해야 되지 안 맞고도 하면 좋겠는데 꼭 맞고 해요 새벽 3시에 라면을 끓이래요 오빠가 언니는 끓여줬어요 근데 시집간다면 이게 누구 몫이죠? 저예요 엄마는 또 안 끓여요 오빠가 저쪽 방에서 이쪽 방에 전화를 합니다 끓여라 내가 왜 갈까? 아니요? 뭐 이러나가지고 오지 마세요 열심히 라면을 끓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효녀라고 그러고 부모한테 잘한다고 그러고 참 잘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되게 미워해요 미워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그 마음이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많은데 싸우지 않으려고 결심한 계기가 있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집안 식구들과 가족과 싸우면서 제가 한 가지 놓쳤었던 게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잘못돼서 나를 학대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웃긴 발상 내가 다치면 부모가 속상하겠지 안 속상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모냥세가 나빠지면 이게 부모에 대한 복수 엄마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내 인생만 망친 거죠 학교 때려치고 반항하고 가출하고 그러면 부모님을 막 이렇게 속상하게 할 것 같은데 안 찾더라고요 다시 기어들어왔어요 이틀 만에 빨리 안 찾네 그러면서 그런 걸로 복수하기 시작하고 상처 주려고 했더니 내 인생만 계속 병 들어가고 핑계대는 맨날 맨날 술 처먹고 핑계대는 일상 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어느 날 오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작작했으면 좋겠다 핑계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뜨끔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속상한 거 상처받은 게 절대 치유된 건 아니지만 싸우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리고 상처에 피지 않고 그 모든 기운과 에너지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려는데 애썼기 때문에 중간중간 아직도 이 나이 이 순간에도 속상하고 서운한 게 왜 없겠습니까 안 없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제가 제일 잘했었던 거는 이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울카드를 얘기하고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하고 있었던 건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사람과 내가 무엇이 어머니와 내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안 맞는가를 찾다 보니까 정말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소울카드를 봤을 때 하나도 닮은 게 없어서 아 나 엄마 안 닮았다는 소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누가 저 엄마 닮았네 오늘 기분 안 좋았거든요 뭔가 내가 닮고 싶지 않은 부분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뭐 많이 닮은 게 있어요 게으른 것도 똑같고 잠 많은 것도 똑같고 나도 자식 낳았으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구성을 보면서 엄마 난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고 아무 문제 없다 대신 부딪히지만 말자 그 이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물론 내 돈 많이 썼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뭔지 급 간파를 하고 늘 입금을 해드리고 긴 대화 나누지 않고 그리고 속상하고 나도 세상에서 지쳐서 딸인데 엄마한테 기대고 싶은 순간이 많은데 기대지 못할 때 차라리 다른 쪽을 기대는 방법을 찾으면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은 주변 가족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거의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오빠도 조금씩 인정을 해주고 아빠도 인정을 해주고 언니도 인정을 해주고 조카들도 인정을 해주고 뭘 인정해 주냐면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 자체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마음도 되게 편안하게 해준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가족이 원하는 거는 충돌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냥 평안한 하루였던 거죠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내가 분란의 원인이었지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걸 알은 거죠 어머니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분란의 원인이었던 거지 결코 어머니가 저한테 싸움을 건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따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병이 생긴 이상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병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거를 가족의 병 마음에 안고 가는 병이라고 명명하고 그냥 같이 안고 가자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 중의 병 가족 고칠 수 없는 병 하지만 치유될 이유도 없는 병 하지만 키워서는 안 되는 병 함께 살아가는 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중에서 이제 앞으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얻는 이 마음의 병 어떻게 안고 가실지 본인의 마음에 어디쯤에 이 병이 있는지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분 여기 오늘 오셨는지 아니면 방송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방법은 오로지 그거 하나라는 거 빨리 밖으로 나가서 본인의 새로운 길을 찾으시는 것만이 답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정답이 있느냐 아니면 노답이냐 가장 중요한 건 나답인데 이제 만으로 35을 채운 36 남자입니다 지금은 일하던 곳에서 다쳐서 산재 요양 중인데 5개월 정도 됐네요 다행히도 움직이거나 돌아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 생각이 쉬는 내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생각이 따라다닌 지는 꽤 되었는데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살기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꽤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 필살기로 가기 위한 습관을 들이는 일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는 자책으로 끝났던 돌이켜봤을 때 무수히 많았던 작심 3일 유닛들 큰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한 놈이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던 그 흔한 고민 작심 3일 병입니다 산재 날짜 끝나는 게 너무 무서운 요즘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과로든 뭐든 사고들 해서 병원에 입원하셔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적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한 순간 걱정이 됩니다 일을 중단해서 정리도 못했는데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죠 어거지로라든 병원에 입원을 하면 어쨌든 차단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게으르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빨리 병원을 세워 하는 게 이제 두려워지는 시기가 돼요 돌아가야 되니까 이분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골랐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은 자기에 대해서 정답이 있으세요 필살기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대요 필살기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여러분들 각자 필살기가 있으신가요? 우리 앞에 계신 상당히 준수하게 생기셨는데 필살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이 질문 당사자는 아니시죠? 필살기라는 게 있으세요? 임기운견이 필살기다 아 예 산재스럽긴 하네요 정말 본인한테 필살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의 필살기는 이거다 외모다 앞에 계신 분 아름다우신데 본인 필살기는 미소인가요? 아니면 외모? 아직은 부족하신가요? 본인만의 필살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필살기 이게 무슨 단어인지 솔직히 처음엔 좀 귀를 의심했어요 서른다섯이면 그렇게 나이 많은 분 아닌데 필살기 이거 한 60년대쯤 들었을만한 단어 아닌가요? 이분한테 이 필살기는 이 사람의 또래에서 얻어들은 이야기일까요? 주변에 분명히 연장자가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분한테 계속 필살기라는 주문을 외고 있지 않는 한은 젊은 사람이 서른 초반이신 분 필살기라는 단어 쓰신 적 있어요? 아 게임 그렇다면 필살기 있어야 됩니다 게임에서는 필살기가 있어야죠 임기운경만큼의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게임에서는 주로 현질이라고 하죠 제 필살기는 게임에서 살아남는 방법 현질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애니팡에도 요즘 현질 하시던데 게임에 필요한 무기들을 현실의 돈으로 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현질이라고 하는데 보통 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지만 게임을 하신 분들은 어떤 최종 버스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정말 넘어가야 되는 그 레벨의 고비 때마다 현질을 하지 않고는 못 넘어간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나 쓰는 필살기인데 이분은 인생이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떨까요? 필살기 필살기라는 게 갑자기 현질로 사지는 것도 아니고 레벨을 높인다고 해서 쌓아지는 무기 공력 방어력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필살기로 하는지 모르는데 또 한 번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걸 얘기합니다 필살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자기는 작심삼일해서 안 된대요 그건 이미 작심삼일 필살기도 아니고 이분은 지금 정답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필살기가 나를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필살기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나한테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면 이분은 평생 산재 같은 일만 일어납니다 핑계될 수 있는 일만 계속 일어나요 쉴 수밖에 없고 나가서 뭐 할 수밖에 없고 작심삼일을 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필살기라는 게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정한 순간 희한하게도 끊임없이 할 수 없는 상황들만 반드시 생겨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제가 용해서 아는데요 이런 분들 오셔서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제일 좋아합니다 오셔가지고 아 제가 지금 산재고 이렇게 이렇게 경력이 계속 단절되고 있는데 이런 저만의 이런 어떤 노하우나 전문성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은데 어떡하죠 반드시 내년에는 또 사고를 당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가셔서 내년이면 또 와요 선생님 너무 용하세요 저 그때 차 사고 나가지고 3개월 쉬었잖아요 저 100% 맞힐 수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든 그 경력이 단절되고 끊길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산재 몸이 멀쩡한데 지금 산재를 지금 당하고 계셔서 지금 쉬고 계세요 이거 자체가 이분은 결국에는 내 필살기를 찾을 수 없는 온갖 경력 절단이 나는 상황들을 열심히 수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혹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여기 계시지 않은 계시는 지금 남자분들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자분들 간단하게 내가 연애를 하려면 이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는 내가 결혼을 하려면 집 정도 전세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는 내가 어디 취직하려면 대학원은 나와야 되는데 또는 학생들은 내가 그래도 뭔가 스펙이라도 하려면 어학연수라도 다녀와야 되는데 이런 건 있어야 내가 필살기라고 생각해서 뭐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식을 짜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고비를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단원컨대 내년에도 산재급에 일을 당하셔서 쉬고 계실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점집 방문을 해본 그 평생에 아무리 없어도 10회 이상의 경험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다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 답을 위해서 왜? 내년에도 그렇게 살 거니까 그걸 끌어들이는 자신만의 상당한 암시가 있거든요 이분이 본인이 만든 정답에 나는 노답이고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는 거 답이 없죠 이런 걸 바로 노답이라고 그래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필살기가 있어야 산다 뭐가 있어야 산다 또는 이 정도는 돼야 산다 아 그럼 빨리 다 뒤지지 왜? 없는데 왜 꾸역꾸역 작심삼일에 가면서 살아요 죽지도 못하겠죠 왜? 필살기가 없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어 그래 한심하다 어 그래 저게 무슨 고민이야 하는데 비슷한 고민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사신고 저도 늘 하고 살았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가끔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더 이뻤어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조금만 더 뭐가 있었으면 아직도 이 조금만 있었으면 뭐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어 착각을 하는데 그게 있을 리가 만무 처음보다 뭐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그런 착각 속에서 계속 노답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그냥 나답게 작심삼일이 뭐 나쁩니까? 작심을 하는 게 어디입니까? 작심도 안 하고 사람 사람도 많은데 근데 필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뭐냐게 꾸준히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작심삼일을 매일 3일마다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핵심 그 필살기로 가기 위한 습관을 들이는 일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거 재능입니다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것만큼 제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남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성실함이나 엉덩이 힘이나 아니면 그냥 무덤함이라도 있으면 앉은 자라에서 정말 풀이라도 안 나오게 뭉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뭔가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사지 멀쩡한 놈이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던 그 흔한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이분 큰 병을 앓고 계십니다 당장 뭘 시작하시지 못하는 병 정말 3일만 하시더라도 계속 뭔가 시작하시는 게 이분한테 제일 중요하세요 필살기를 찾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지금 무언가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현실에 내가 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면 미래를 절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뭐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안 보여요 근데 산재 핑계로 이렇게 계속 있고 그 날이 다가온다는 건 두 발로 서 있는 것조차가 지금 못하겠다라는 건데 두 발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필살기는 어디서 오나요 오래 누워있으면 생길까요 일단 빨리 이 산재 날짜에 다가오기 전에 목욕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잘 안 씻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오랜 경험상 목욕을 하시고 미용실에 저기 뭐 저기 무슨 3천 5천원짜리 말고 좋은데 빛내서라도 좋은데 가셔서 헤어 디자이너에게 헤어를 두 하시고 그리고 깔끔한 옷을 입으시고 매일매일 어딘가 나가세요 그리고 그 두 발로 서 있는 경험 저도 직장 생활을 따로 하진 않는 프리랜서이고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이 생활이 오래되면서 나빠진 게 뭐냐면 생활을 나 혼자 다 잡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조직이 너무 싫어서 기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조직을 만들어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 강제력이 있어야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빨이라도 닦고 나가지 안 그러면 고양이와 함대가 돼가지고 내가 털인지 제가 짐승인지 모를 상황으로 3일 사이를 잇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끝도 없이 자면 잠은 또 그렇게 와요 그 병에 걸리죠 못 일어나는 병 온갖 핑계를 대요 비염인가 봐 암인가 봐 뭔가 모르겠어 온갖 병을 대고 살은 띠룩띠룩 찌고 운동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럴 애도 아니고 두 발로 서 있는다는 게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내가 갈 곳을 찾아서 걷는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타이밍만 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때가 되면 내가 가야지 좀 더 무르익으면 뭔가가 있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환상은 깨셔야 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여배우가 있는데 1일 하나입니다 좀 더 좋은 캐릭터가 들어오면 좀 더 좋은 뭐 상황이 되면 좀 더 내 건강해지면 계속 집에서 쉬고 있다가 고르고 고르고 고른 게 요번에 완전히 쪽박을 다 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아침에 좀 일어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거 병입니다 못 일어나는 병 필살기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일어나서 기어 나가기부터 시작하세요 좀 바른 마음으로 그게 중요한 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런 무기력에 갇힌 젊은이들도 많고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 많거든요 온갖 외부의 핑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필살기만 있으면 일어날 텐데 밖에 무엇만 있으면 내가 일어날 텐데 당연히 없죠 늘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늘 짓던 개는 짓고 하늘은 파랗고 내 지갑엔 돈은 없고 근데 일어나 있지 않으면 그 하늘도 개 짓는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 그 이후로는 답이 정말 없다는 거 나답게를 찾기 위해서 이분은 지금 산재 전에 빨리 목욕하시고 머리 이쁘게 하시고 예쁜 옷 입으시고 나가셔서 세상을 한 바퀴 돌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게 바깥 공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무한 반복의 무기력한 고민을 가지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신체적으로 변화를 많이 느꼈을 때 이런 무기력에 빠집니다 여자분들은 갑자기 뭐 외모에 자신이 없어졌거나 체중이 많이 늘었거나 또는 정말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정말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감이 뭐 능력이나 이런 데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위생관리와 그 외모에서 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동영상 봤어요 노숙자인데 그 헤어 디자이너와 이제 어떤 미용을 담당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정말 노숙자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외모로 정말 멋진 신사로 변신을 한 거죠 그거가 다 끝나고 거울을 보면서 노숙자가 한 말이 있어요 뭔가 직업을 구하고 싶네요 라고 했어요 스스로 이 답이 없으신 분은 필살기 제일 중요한 필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이 몸뚱아리를 가꾸시는 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이분이 제대로 된 필살기를 찾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분이 몸뚱이 얘기 하냐면요 산재라고 이미 본인 몸을 병자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몸뚱이는 멀쩡한데 라고 얘기해요 또 솔직히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멘탈이 문제라고 본인도 간접적으로 디스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몸에 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고민 드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내 몸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필살기 내 몸 이렇게 타고난 몸 못생겼지만 뭐 이런 몸 박세리보다 더 두꺼운 종아리를 가진 나의 몸 저도 이 종아리로 골프선수나 될 걸 이러면서 한탄했던 내 몸이지만 이 몸뚱이로 어쨌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필살기는 오로지 하나예요 이 욕신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났든 못났든 이걸 가꾸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필살기 딱기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든 기어나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동네 한 바퀴를 가든 두부사를 가든 나갈 때 제대로 된 모양새로 나가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하시고 두 발로 걸으시는 것부터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스타트라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렇게 고민이란 거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아닌 척하지만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고 사셨을 거고 안타까워하시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고민 속에 사시고 계세요 오늘 아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그 고민들이 다 말장난이었고 다 단어에 속은 거고 다 남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기준들 때문에 그런 걸로 제대로 성공한 적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준에 사로잡혀서 쓸모없는 고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만 얘기 드리는 거죠 필살기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남자 꼬시려면 6시간 떠들어야 된다고 누누히 얘기하잖아요 필살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도 저분처럼 야시시하게 웃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옆으로 꼭 저런 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웃어요 저런 입 다니고 이렇게 웃고 이런 필살기가 나도 없어 목젖이 드러나게 떠들어야지 쫙 꼬셔야지 성대가 갈라져가지고 그쯤 돼야 내일 만날까 이 소리 나오지 저렇게 미소 한 방으로 애프터 들어오고 간 적 저도 없거든요 왜 그래요 언니 그만하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어떤 필살기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주는 거 아니고 유학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가 부모가 잘났고 내가 뭐가 잘나야 되거든 필살기가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이 세상에 생년월일 달랑 네 개 갖고 태어난 건 이 몸밖에 없거든요 이 몸을 극진히 해주세요 이 몸을 극진히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극진히 내 몸을 아끼던 시절에 병이 제일 많았었는데 몸을 극진히 아끼셔서 예쁘게도 아니고요 정말 제가 이런 말하면 비웃을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깔끔하게 정말 세수부터 그리고 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지 마세요 남들 얘기도 좀 들으세요 정말 돈이 달러빛을 내서라도 내 몸을 나답게 만드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건강이 병에 걸리자가 아니에요 내 몸 내 필살기 나의 가장 중요한 조건 그리고 내 고민에 가장 근원지임에서 답이 결정되어 있는 나라는 걸 어떻게 바라볼지는 바로 이 3대 불치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조금 무섭죠 뭐 세 개의 칼이 심장을 쑤셔 받고 있는데 이 칼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타로카드에서는 이 이미지가 뭐 배신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건 과한 겁니다 과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병을 얻는데 가장 과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나의 필살기 나만이 나를 답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여태까지 나왔었던 모든 말장난 모든 고민들의 단어에 속는 게 바로 여기에다 속합니다 첫째 안정 이 대한민국의 안정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다리에도 없고 직부석에도 없어요 직장에도 없고 어딜 가나 안정이 없으니 안정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경제적 안정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우스퍼가 되고 계시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안정이 되나요? 경제적 안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제학자들도 모르는데 경제적 안정 답은 창조경제밖에 없어요 그 다음 건강 건강 아주 좋죠 근데 건강은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병과 함께 사는 거지 안고 가는 거고요 병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늘 당장 이 몸을 쓰게 하는 데 주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병을 없애는 데에 노력하는 병원이나 병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치료는 단원컨대 사기입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충치를 박멸하는 게 중요한가요? 좋은 내 일을 고수하는 것만 또 답인가요? 틀리가 아니고 임플란트만 답인가요 원장님? 먹고 씹을 수 있으면 답 아닌가요? 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건강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정도 제가 팔이 어렸을 때 부러지고 40대쯤 한번 오른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다 늙어서 이 오른팔을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팔 뭐 잘 안 붙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잘 안 붙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 부러진 위치가 안 좋아서 팔을 이렇게 뒤로 꺾는 거를 못 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난 이게 장애인가? 그런데 그 원장이 하는 말 뒤로 꺾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 뭐 이러고 아크로바틱을 할 일도 없고 주로 이런 거 하고 밥 숟가락 뜨는 것만 하면 되지 뭐 뒤로 이렇게 꺾어서 할 일이 사실은 없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걸 고치려고 다니면 이게 병이 아니겠어요? 안 쓰게 되는 거 그냥 대충 두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 뒤로 팔을 못 꺼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 그러니까 그 원장이 또 한마디 합니다 너가 만약에 필라테스 선생님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 그럴 일은 없으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그래서 오른팔은 잘 안 꺾이는 반병신입니다 장애인 등급에도 못 뜨는 하잘데기 없는 오른팔이 됐는데 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럴 정도의 병은 모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갖고 장난 많이 쳤잖아요 술로 퍼붓고 뭐 어쨌건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살아가시는데 가장 지장이 없는 거에 노력을 하셔야지 말끔한 바 그래서 너무 유기농 많이 드신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건강에 염려증을 갖는다는 거 그거는 결국에는 또 다른 쓸모없는 고민 중에 최고의 고민이라는 거죠 이 병 때문에 병들어가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1년 한 번씩 수술하십니다 6개월 한 번씩 CT와 MRI 하시는데 늘 얘기하죠 거의 셀카 수준으로 하고 거기다가 의사도 걱정을 해요 방사능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신 상태라서 거의 1번을 몇 번을 다녀오신 그 정도에 검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믿어 의심치 못하셔서 열심히 그걸 온몸을 찍는 게 취미세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온몸에 뭐가 혹이 많겠죠 여기에도 혹이 있다더라 여기도 혹이 있다더라 계속 제거하고 싶어 하세요 저도 한 5개 있어요 엄마 너랑 나랑은 다르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떼야 된대요 80이 다 돼 가시는데 매년 매년 조급하신 거죠 더 어리시기 전에 뽑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백내장 수술 하셨고요 내년에도 또 다른 수술이 이미 이야기 돼 있습니다 효도하는 차원에서 돈 먹고 있어요 하시겠다는 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거 별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화목 아까 병중의 병 가족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게 꼭 가족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화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야 되고 저는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하하호호 비둘기 가족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한 척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쓸데없는 에너지입니다 뭐 남의 집은 화목해 보이는데 그 집은 아버지가 독질일 확률이 높거나 어머니가 뭐 그럴 확률이 높거나 아이들이 졸라 가식적일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런 집구석 없어요 다 가족 안에 또는 관계 안에는 명함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0부터 100까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막 만나면서 너무 좋아 막 이래 딱 돌아서면 근데 걔 좀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이고 저만 그런가요 전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난 단원껏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많은 단점도 내가 뒷담을 할까 하지만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가식적여서가 아니고요 그 장점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단원컨대 화목하다라는 그런 가정이라는 게 우리 떠오르는 게 있나요 비둘기 가정 제가 이모모 국회의원 거의 당을 한 수십 번 갈아치운 국회의원이 저희 병원 있을 때 이모모 제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저희 병원 환자셨는데 환자가 아니죠 VIP셨죠 아 그분은 훌륭하세요 국회의원이세요 역시 대기실에 환자들이 있는데 입장하실 때부터 달라요 입장하실 때 본인도 허리 아파서 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아 막 이렇게 악수를 하고 들어옵니다 환자들하고 막 허리 아프고 아픈 환자들이 얼떨결에 막 다 인사를 하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이러고 들어와서 새치기를 쫙 하고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대기실인데 악수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아 저기 환자들 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들한테도 인사하고 바로 원장실로 들어가요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그리고 그 뒤에 머리를 이제 유경수급으로 하신 와이프가 또 뭐 같이 인사하시면서 들어옵니다 그 뒤에 딸 영애죠 같이 이러고 인사하면 들어옵니다 그렇게 3번 어 가족이 원장실을 새치기 하고 들어가지고 한 시간을 하하오 하하오 그러고 우리는 뭐 비둘기 가족이고 막 이러고 이제 치료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 이제 누우시죠 침을 나야 되는데 아 머리 땜에 전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새로운 시술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앉아서 시술하기 뭐 어 그리고 막 쌍아차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이런 그러면서 가족이 너무 화목하대요 너무 사랑스럽고 화목하고 마이 와이프 막 이러고 뭐 비둘기 합창을 떠들고 뭐 가족 사전에 보여주고 막 다 뒤에서 우리 막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악수를 하시고 우리 우리 이제 계산하려고 아 이제 얼마고 얼마가 또 악수합니다 아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고 그냥 나갑니다 가족한 화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도 그 옆에 분도 아 수고하십니다 간호사님 여러분들이 있어 우리가 모두 건강합니다 막 이러면서 지나가고 따님도 여기 이렇게 블라우스에 꼭 이거 되는 거 있죠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나갑니다 우리 모두 황당했죠 가족한 아주 가족이 화목한 그런 절대 궁극의 가족을 그날 봤어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이후로 늘 그 서로 농담할 때마다 새치기 할 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계산대로 가면 됩니다 다들 황당해서 그냥 악수해요 저 사람 누구지 막 웅성웅성하면서도 아 얘 이러면서 카푸치노 막 이러면서 얼마인데요 뭐 아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돼요 여러분도 뭐 의원에게 배운 그리고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미용실 갔다 온 머리를 한 와이프나 남편을 함께 데리고 울망졸망한 자식 자끼들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저야 이게 뭔가 가족 사기단이 가장 화목한 집안입니다 아시겠죠 화목한 집안은 오로지 가족 사기단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엉망진창 불행의 끝 막장 조폭 그리고 파쇼 이게 가정이에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왔는지 자라왔는지 자부심을 느끼시죠 저도 세상에 나와서 알았어요 우리 집이 참 멀쩡했구나 맨날 패고 막고 이게 뭐 그냥 사회 나오니까 막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집에서는 졸라 욕만 먹다가 오 이렇게 사회구나 역시 집에서 막 키우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막 이러면서 엉망진창으로 저도 이해는 했지만 여러분들 화목이라는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족 사기단이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이 가정에서 또는 관계에서 화목하게 불화 불화가 가장 정상적이라는 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걸 원하는 순간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좀 괴롭구나 열심히 살고 계신 거고요 오늘 좀 힘들구나 잘 살았다는 거고요 오늘 욕 좀 처먹었으면 가능성이 있나 보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뭐 맨날 싸우고 이러지 아휴 나중에 다 돌아가시면 후회는 없겠구나 아쉬울 것도 없겠구나 편하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제발 그 쓸데없는 고민에 애쓰지 마시고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의 필살기 내 몸 내 몸 하나 깡닫고 쓸고 가꾸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게 질문이 곧 내 삶입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가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전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템프로 언니들의 고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아 템프로 모르시는 순진한 분들 계시죠? 어머니 뭔지 아시나요 템프로? 어 모르실 수 있어요 언니들이 있는데요 돈을 잘 버신 언니들이 있어요 예쁘신 언니들이 이분들의 고민이 세 가지입니다 깡은 언제 까나 깡이 뭔지 아시죠 빚입니다 내 빚은 언제 깝니까 그리고 지금 스폰서는 돈을 얼마나 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애인은 나를 등 처먹지 않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이 고민으로 평생을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것도 재미는 느낄 수 없겠죠 다 의심과 배신과 뜯어먹냐 뜯어막히냐 이 굴레 안에 있는 게 그게 삶이냐는 거죠 그렇게 이쁜데 어떻게 그런 고민하고 살 수 있을까 난 이쁘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질문을 받고 고민하는 제 인생도 만족스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돈과 상관없이 그분들의 상담을 끊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이 곧 내 삶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질문을 갖고 올 때 제 인생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문제인 건 맞아요 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제라고 느끼니까 그런데 내가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미신이고 운이고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또 나밖에 없어요 내가 부적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밖에 있지 않고 본인들한테 있다는 거 필살기도 나 자신이라는 거 문제인 나 자신이 바로 지금 누구 일부 국회의원을 지금 뭐 선거운동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고 그것도 정답이고 이게 나를 많은 불운가 그리고 불행 속에서 막아줄 부적도 나밖에 없다라는 걸 누누이 한 번 강조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한 번 기 한 번 뭐 표고 살던 저 역시도 이 문제는 나지만 그래도 나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와서 지금 뭐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요 뭐 열쇠 계속 월세 내고 있어요 20년째 그리고 뭐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동네에서 보면 계속 그 동네 그 고양이 밥 주는 미친년이에요 뭐 별로 달라진 거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족들이 만나거나 친척들이 만나면 아직 뭐 하는지 모르는 미스테리년일 뿐이고 나이 많은 애 뿐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그냥 살고 있어요 뭐 어떻게 사냐면 뭐 해 뜰 날 있겠지 하면서 살아요 저도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거 뭐 같이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구요 더 많은 고민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 전 도움 되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짜증 낸 거지 이런 고민 맨날 들어와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고민 여러분들도 좀 고민 좀 잘 어 좀 좋은 질문 좀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점집을 가시든 상담을 하시든 좀 제발 질문 좀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질문을 찾는데 소유하시는 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짜 내 진유와 고민이 뭔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한번 행가를 찾아보세요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이상하게도 느껴집니다 내 모순이 그런 방식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 시간 한번 갖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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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